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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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밥 먹으러 아 아 대박 아침에 비우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니 음 우리 지금 세렴게티 두제나 아침입니다 아 아 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어제 밤에 어서 가지고 깜깜하였어 가지고 잘 안보여서 어 낮에는 드디어 잘 보네요 아 아 어 4 이런데서 사는거 참 처음이라서 좀 경연 scholarship 와 아무도 없어요 이런데서 아마리 쏘이 야사람아 인쥬리 산아 하이 하이 야 쏘이 아 이거 좋다 멜라라 살라마 야 살라마 산아 인쥬리 하이 비웃은 차가운 기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리브삼 쇠고와 같이 여기 좀 더 에이. 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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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아까나. 왠지. 애가 먹을래? 엄맥 먹을래? 엄맥 먹을래? 엄맥. 엄맥. 이게. 사사사사. 싸 nay 덥수 한테 지금 먹을 수 나와요 지금 노문에 나왔습니다 애매하니 밥 먹고 나서 너무 졸리네요 어제 밤에 도착해서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어요 와 이쁘다 이런데서 숙박하는게 참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 리셉션까지 갑니다 이럴까? 이럴까? 야 이럴까? 반가워 저장 다 바꿀버리는 바다 밖에 있어 아 un 중 아멘 이거 코끼리 이발 상관없는거 와 비싸겠다 싸운데 여기 올 때마다 돈 내야 돼요 세안 캐티 갈 때마다 돈 내야 되고 1위당 70불 정도 다음부터 넘어 8만원 다른 차 휴게실 그리고 화장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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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제 점심 먹으러 여기 마라 리버 마라 리버 앞에서 밥 먹습니다. 도시락 옷 좀 살면서 둥을 보고 있어. 너무 웃겨 세렘케이티에서 이거 호그 먹어요. 신기하다 여기 열면 호그 왔다 호그 먹어요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호그 먹어요. 옆에는 똥이 있어요 똥 똥 옆에 밥 먹어요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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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나이스 정말도 없는 데서 사라 웃겨 시원해 그치? 이게 사라지지 사라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